안녕하세요 조현옥 티비의 조현옥입니다. 오늘은 벽 피하게 엄마에게서 튀어라 나는 게임을 했을거에요. 우와 내 머리. 나이스. 기자도 나오는건 뭐야. 그러게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지. 내 머리만 오히려 맞네. 왜 네 머리 같은 거 같아? 야호. 야호. 황! 공룡이오 3등 이신 수면 위로 떠오른 전장 전장이 육지전에서 수중전까지 광고 보고 왔고요 광고 보고 왔어요 좀 파네 아니 왜 계속 이번엔 빵통이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